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 참 깜깜하죠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학지 뜯어비고 싶은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제목 아니 혼전순결 지켜달라길래 알았어 하고 손잡고 잠만 잤더니 야이 미친놈아 내가 독도야 왜 지키고 난리야 이 지랄 아이씨 뭐 어쩌라고 원지 모텔에서 잠만 자고 나왔다고 삐진 여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자의 마음이라는게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이렇게 글 남기는거니까 누가 보시고 이거 왜 이러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이제 30일 조금 넘은 여친이 있습니다 29살이구요 예 좀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 커플이죠 제가 방금 여자 마음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때 어쩌다가 딱 한번 사귄적 있고 또 대학교 때 한명 사귀고 졸업하고 한명 사귀고 이게 끝입니다 세 사람 모두 각각 한 4-5개월 만나고 쫑났어요 정말 이게 전부구요 이거 말고는 작은 썸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다 가족 중에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는 데다가 여사친도 거의 없는 사람이라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초 인생을 살았구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제가 진짜 몰라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구요 지금부터가 본문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데이트를 하는데 막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둘이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300일 넘은 커플이에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제일 지난 스킨십이라곤 키스가 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텔도 이번이 처음 간거에요 솔직히 저도 남자인데 왜 그걸 안하고 싶겠습니까 졸라 하고 싶죠 근데 여친이 자기는 혼절순결이라며 지켜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어제는 웬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모텔에 가게 된거에요 여하튼 그렇게 방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씻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이때 여친이 제 눈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청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해요 오빠 지금 이렇게 나랑 나란히 누워 같이 잔다고 응큼한 생각하면 절대로 안되는거 알고 있지 만약 조금이라도 개수작 부리면 나 진짜 실망할거고 오빠를 사람으로도 안볼거야 짐승 취급할거라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냥 나는 같이 누워서 잠만 자는거지 절대 아무일도 생기면 안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야 내가 널 모르냐 알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마 그냥 옆에서 얌전하게 이렇게 앉고만 잘테니까 이러면서 마무리로 입술에 뽀뽀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또 장소도 그렇고 또 나란히 누워있으니까 어느정도의 스킨십은 뭐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냥 뽀뽀 정도만 하다가 정말로 손잡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늘이죠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뭔일이요 여친은 일어날 생각도 없이 계속 등을 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 같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야 꽁꽁아 너 뭐해 나 출근해야 돼 빨리 씻고 나가야지 너 오늘 출근 안할 거야? 이러는데 에?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빽 지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오빠 진짜 뭐야?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사람을 막 죽일 듯 노려보는데 아니 이건 또 뭔 거지같은 상황인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또 뭐라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오 야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랬더니 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베개를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요 뭐? 사랑한다고? 아니 근데 왜 잠만 잤어?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러는데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 잠시 대화차 쓰겠습니다 아니 그럼 12시가 넘었는데 잠을 자야지 안 자냐? 아 그러니까 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잠만 자냐고 아 얘가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자? 밤새 안 자고 너랑 이야기하면서 놀아야 됐다 이거냐 지금? 와 오빠 진짜 여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기서부터는 얘 두 눈에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뭐야?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거야 뭐야? 뭔데?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더니 이제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그대로 옷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 뒤로 연락이 안 돼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중이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손이 안 잡힙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화가 난 건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아예 안 받고요 톡을 10개를 넘게 보냈는데 딱 한 번 답장 온 게 끝입니다 그것도 아까 오전에 보낸 걸 점심때 겨우 하나 보내더라고 아니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뭡니까 그거? 여기 이 선 보이지? 이거 넘어오면 짐승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아침까지 아무런 일이 없으면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얘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남자입니다 건강해요 어제 그거 참느라 진짜 해고통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여치를 위해 끝까지 참은 거거든요 특히 자기는 절대 그거 안 된다고 혼전순결이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를 건들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새끼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저 진짜 짐승 안 되려고 이 악물고 겨우겨우 버틴 건데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런 거지같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죠 여자 마음 진짜 너무 어렵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손만 잡고 자면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단 차라리 짐승이 낫다 뭐 이런 건가 뭐 어떤 여자들은 이런 경우 정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럼 아 이 남자를 믿어도 되겠구나 정말 멋진 남자다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 여친처럼 또 제 여친처럼 뭐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정말 그렇게 매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어 같은 말이라도 다른 거냐 이거지 아니 지가 먼저 자기를 건들면 짐승새끼라고 혼전순결이라 그래가지고 겨우 참으면서 지켜준 건데 다짜고짜 이렇게 화를 내니까 사람이 너무 벙짜요 도대체 어느 장란에 맞춰야 할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 300일 동안 참는 건 뭐 쉬운 줄 아나 어?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린 건데 과연 이게 답이 있나 싶어요 아니면 제가 연애 제가 워낙에 연애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진짜 나 혼자만 이걸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친 화풀어 줄 방법도 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혹시 또 제 여친이 아우 제가 말만 저렇게 하면서 너무 밝힌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제 여친은 경험이 없어요 예전에 어쩌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본인은 혼전순결이라고 아직 남자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여친 욕은 하지 마세요 댓글 1번 뭐? 혼전순결? 그걸 믿냐? 2번 이거는 여자가 웃긴 거지 혼전순결이고 나말이고 지도 그게 하고 싶었던 거면 그냥 가만히나 쳐있던가 자기를 안 지켜주면 실망을 하니 짐승새끼니 뭐니 이따 소리를 못하려 해? 나도 여잔데 이런 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 뭐야 미친 양인가 뭐 그러니까 내숭은 떨고 싶은데 몸은 달아오르고 뭐 그런 거야 뭐야 하고는 싶은데 부끄럽다고? 그럼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가 먼저 저렇게 말을 했으면서 또 안 해줬다고 남자한테 욕하는 거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만약 쓴이가 억지로 그걸 해버렸다 그럼 또 아침에 역시 오빠는 짐승이었어 나 사랑한다 해놓고 왜 안 지켜주는 거야? 100% 이랄지 했을 거예요 딱 봐도 그럴 여자야 걔 또라이지 어우 쓴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어우 미친 근데 이게 맞지 말 진짜 잘하네 끌 끌 끌 끌 딩동댕 2번 여친 욕하지 말라는데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런 것들은 욕을 좀 쳐먹어도 돼요 3번 일단 여자들 심리 쓴이 말처럼 사람마다 다 덜입니다 그걸 원하는 여자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로 끝까지 지켜줬으면 하는 여자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 쓴이 여친은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친 화 풀어주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친한테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하시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친은 그냥 잠깐 삐져 있는 거지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뭐 헤어질 정도로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는 건 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냥 여친한테 그냥 널 너무 사랑해서 아껴주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다 너무 소중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 이게 진짜 알 같은 게 그러니까 니 여친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을 거다 이건 확실해 그런데 왜 저렇게 화를 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니가 지 때문에 그걸 참느라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딱 그런 심리지 즉 자기랑 밤새 같이 누워있었는데 그걸 너무 잘 참는 거야 니가 또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그러니까 개빡친 거지 이거네 이거 5번 와 300일 넘게 참았다고 쓴이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쓴이 여친 내가 봤을 때 200% 경험자예요 믿지 마세요 6번 여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여자는 쓴이 같은 남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쓴이 여친이 미친 거고 이상한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만약 이미 거기서 안 지켜줬다면 그것도 안 지켜줬다고 짐승이라고 아침부터 울고불고 난리쳤을 겁니다 한 마디로 지켜줘도 짐 안 지켜도 짐 이거죠 참 피곤하겠어요 어쩜 좋니 토닥토닥 7번 진짜 웃기는 애네 왜 내 숨을 떨고 혼자 빡치고 그래 8번 밤새 지 때문에 애 태우고 힘들어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쿨쿨 잘만 자니까 저러는 거야 아 진짜 거지 같다 9번 뭐야 밤새 안 자고 얘기하면서 놀아야 했다 이거야 지금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웃기냐 10번 나 어제 그거 참는다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도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오빠가 힘들어도 이 악물고 참은 거야 이 한마디만 하면 다 풀려요 근데 그냥 헤어지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질 것 같아 아우 저게 뭐냐 제가 봐도 이건 것 같아요 진짜 할 마음은 없었던 거야 무서우니까 근데 보통 그러면 막 막 자기를 건드리려고 하고 막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 이거지 진짜 어린 생각이죠 한마디로 거지 같다 집이 모르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